로봇, 자동차, 메카트로닉스, 기계산업이 모여 미래형 첨단과학도시를 만들어갑니다.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, 대구테크노폴리스 726만 제곱미터의 땅 98개의 기업, 6개의 연구기관, 5만명의 정주인구가 모여있는 거대한 산업도시 대구테크노폴리스가 R&D, 미래형 자동차, 그린에너지 산업을 특화시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완성됩니다.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수준 높은 대학과 연구기관, 그리고 우수기업들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빠른 성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첨단과학기술도시 한국R&D의 중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, 대구테크노폴리스 한국R&D의 중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